물을 넉넉히 부어가지고 팍팍 치대면 안되고 살랑살랑 열무를 한 두번정도 세 번정도 씻어주세요. 열무를 물관 하려고 소금을 계량해 봤는데 소금 200ml가 수주컵에 이정도 2컵을 넣고 물은 사리뜨로 할거라. 이거를 물관이라 그래 물에다가 소금을 다 녹여서 하는거를 물관이라 그래 물관에다가 열무를 넣었어요. 이거를 한 30번에서 40번정도 절을건데 중간에 한두번정도 뒤적거려줘야 돼. 너무 많이 만지면 푼내 나니까 살살 만져야 돼. 물관 40번 했어요. 40분 해가지고 이걸 건져내가지고 한번 헹궈주고 헹궈서 물기 한번 쫙 뺄거라. 물에 한번 헹굴거라. 재반에다가 물기를 빼. 이게 물관이 Як. 이때까지 money 해놓을 수 있습니다. 이곳으로 와야 되고요. 물건이 줄게. 물건이 줄게. 물건을 다져있어. 물건이 줄게.